저는 육관자로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육관자로서 투표? 왜 그래? 난 네가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맞아. 난 별로 광태욱 씨는 없어요. 육승이 형이니까 좀 걸리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잘 도와드리고. 우리 있으니 출마 어떻게? 아니요, 저는 그냥 육관자로 남아있겠습니다. 야, 죄송해요. 아, 예. 너는 그러니까 출마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 예. 들어오는 순간부터. 야망이 너무 뜨겁네요, 덥네요, 지금. 그러면 형하고 저와의 대결이 될까요? 상훈이도 왜 리더를 하고 싶은 이유? 이유를 얘기하면 되겠네. 아, 저는 좀 이제까지 리더를 많이 해봤고요. 나를 밟고 싶어요. 난 썸네. 어쨌든 이게 저희가 예능이지만 사실 이제 재미도 있어야 되고, 위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프로그램도 존속도 가능하고. 네가 설득도 잘하고 재밌고.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해, 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이디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 어떨까. 다 얘기했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대된다. 내가 사실은 이제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데? 너무 기대돼요. 갑자기 무슨 무슨 얘기이시죠? 아니, 말씀하시죠. 아니, 말씀하시죠. 아니, 얘기했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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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말씀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형. 너무 궁금해. 무슨 얘긴데, 이 얘기까지? 아니,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이라는 것도 공신력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해. 근데 이번에 내가 그 반기문 유엔재단과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하는 기후포럼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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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총장님이 유엔 올라갔어, 유엔. 총장님이 총장님이 이제 아마 우리 좀 축하 멘트라도 좀 해주시고 우리 캠페인 동참도 해주실 수도 있어. 오. 우리가 안다. 끝까지 한다. 근데 이거 너무 잠깐. 대현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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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잠깐만. 설마 수영이는 나랑 10년인데, 지금. 아, 10년, 10년, 10년. 내가 이게 결혼식 때 가서 주레비서 어디 막 이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빈주주인데. 민재야, 어머. 옛날에 고구마도. 학연지연. 아니, 형님. 고구마도. 홍보대사가 이렇게 되셨어요? 홍보대사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빈주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남편은 상황에서. 네가 그냥. 자진사퇴를 하면. 자진사퇴. 됐다. 됐다. 회장님. 회장님. 자, 회장님. 직접 화해 기념. 자, 짓습니다. 자. 극적 첫째.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